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하느라 영상을 빨리 못 찍었어요. 오늘은 하복을 입었습니다. 쓰리슬쩍 쓰리슬쩍 민망하다. 좀 이따 켜야 겠다. 아 숨이 안 쉬어져. 제일 뻔했네. 잘 어울리나 근데. 뭐해? 영상. 아 좀 이따. 아 맞네. 아 좀 가. 어 안녕. 동네. 야 밥 들어가 줄게. 또 영상이 나오려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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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춥다. 아 추워? 동봉 입어도 추워. 아하핳하. 아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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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. 하핳. 안녕히 가세요. 아하핳. 아하핳. 하핳. 하핳. 이거 뭐야 뿌리는 거야? 응. 이거 간편해서 줘야 돼 뿌릴래? 응. 뭐야? 너무 쇼? 너무 쇼 제 파우치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등이 없던데요? 맞아요 저 사실 저는 수병화장을 안 해서 쓴맛지 안 들고 다녀요 스윗씨 미니 파우치고요 일단은 뭐 이 공놈으로 한 통을 들고 다니네? 저 너무 시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쿠션 쿠션 이클립스 아 왜냐면 밥 먹고 나면 찝찝하잖아요 저 겨우 가그를 하세요 명치랑 가그를 하세요 아 네 네 이공눈물 요즘 눈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틴트 세 개 아 사실 요즘 마스크를 써서 입술을 잘 안 바르는데요 저도요 여러분 저 틴트 새로 샀는데 하나도 못 바르는 중 저는 그냥 틴트 안 가지고 다녀요 그 전에 사용했던 틴트입니다 둘 다 롬앤 하나는 플린입니다 플린입니다 어 이거 예쁘더라 이렇게 세 개 이건 촉촉하고 이건 매트예요 이것도 매트예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전 매트가 좋아해요 저도 매트가 좋아해요 저도 매트가 좋아해요 근데 가방 소개한다 하지 않았어요? 아 맞아요 가방 소개 맞아요 해드릴게요 안녕 퓨즈 뭐야 이거 엄마가 챙겨준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냥 바세린 이렇게 생겼어 바세린 원래 파우치에 있던 거 그리고 없어요 학교 책들 이렇게 꺼내볼까 안 들고 다니세요? 책은 사물함에 놔두는데 집에 아직 나가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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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시간은 우리 언어랄게 제일이야 이거 진짜 재미없어 맛있게도 끝까지 써야해요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요 고삼의 힘든 고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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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 돋는다 진짜 일본어 장인이십니다 일본어 장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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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조금 더 깨닫고 그래서 코로나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도 조심하고 세빈이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? 감사합니다 수고자이마스 시작 안녕 안녕 뭐야 인사해줘 으아 이거 올린다 근데 제 머리색은 뭐냐면 탈색을 한 다음에 검정색을 접었는데 이렇게 됐어요? 이렇게 색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진짜 노랗다나 지금 염색한 줄 알았어 다들 염색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약간 녹색빛도 있었어 맞아 그래서 현재 머리색은 이렇습니다 제 인사해 보시면 탈색했을 때 머리가 나올 거예요 나랑 챔피언니가 어디 하시죠? 하나 둘 셋 짠 어? 뭐야? 타이밍 뭐야? 네 타이밍 뭐야? 찍는 거야? 응 수업 너무 힘드네요 옵스 이거 봐주시면 돼요 가봐주세요 뒤로 간다 아니야 좀 좀 올라갔어 잠깐 어 딱 됐어 완전 뭐 하셨냐? 왜 그냥 줄었냐? 아니야 나 여기야 지금 여긴데? 아니야 다시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나는 항상 가만히 있었어 마지막이다 시작 마지막 기계홀 맞았어? 아 조금만 내려 조금만 내려 됐어? 조금만 내려 딱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어? 어? 나 여기였는데? 또 뭐야? 누가 제일 작아 솔직히 말해 조유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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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표시 화이팅 화이팅 와 쟤가 연애하네 와 쟤 뭐야 사회적 거리는게 지금 너네 너네 사회적 거리는게 잘못됐어 화이팅 자기 찢는 자기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김유빈 안해 화장실 가는 황세빈 시 잘 사과 어? 안녕 하나 둘 셋 세연야 화이팅 김유빈 하나 둘 셋 세연야 화이팅 energetic 걸고 시 시 시 시 세연 Yeah 화이팅 그러면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필수 욕 바이올렛이니까 종소리에 맞춰서 춤추기 packaged 시 시 시 지원 안녕 발 안해요 예전드 예전드 우산 들고 오길 잘했어 물론 학교에 놔두고 왔었지만 왜 오지 비? 뜨.. 뜨거워 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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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진짜 왜? 오늘 지울 줄 몰랐어 나도 근데 왜 들고다 온 거야? 뭐? 무슨 말이야? 비 올까봐 엥? 비 올 줄 몰랐는데? 어 그러네 말의 모순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손이 아파서 여기서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모두 이따 만나요 안녕 여기서 끌거야 아 진짜? 잘 쉬워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가 인사해줘 오늘 찍은 적 오는데 그니까 이제 안녕 안녕